미래를 내다보는 학자가 아니라도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미래의 산업은 AI 인공지능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유니스트가 울산 테크노 산단에 AI 혁신 파크를 조성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인공지능은 혁신 산업 선도를 위한 필수 분야로 손꼽힙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울산은 스마트 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AI 육성이 필요한 상황. 핵심 알고리즘 AI 분야에서 영구역량 국내 4위 수준의 유니스트가 울산 테크노 산단에 AI 혁신 파크 조성을 추진합니다. 울산 지역이 세계적인 지능형 제조 산업 지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스트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최대 10년간 국비 19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울산시도 2024년까지 12, 27억 원을 투입해 유니스트를 돕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곳에서 연간 50명 규모의 인력 양성과 2024년까지 전임을 포함한 40명의 교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남권을 비롯한 전국 416개 기관이 유니스트 AI 대학원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하고 지역산업체 재교육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여기에서 제조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재교육으로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저희 울산에 없는 유니콘 기업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울산 AI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이 지역사회 제도약의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이쉰 뉴스 이현동입니다.